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무뎌진 칼날을 아주 쉽게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칼을 사용하다가 날이 안들어서 고생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처음에는 쓱쓱 잘 잘리는 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날이 무뎌진 걸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집에서 쉽게 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번째는 널리 알려진 방법인 쿠킹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쿠킹오일을 화면과 같이 구겨주시구요 칼을 사용해서 중앙에 적당한 홈을 내줍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땐 꼭 손을 조심해 주시구요 화면과 같이 칼을 갈아주시면 날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번째는 뚝배기나 머그컵을 사용해서 칼을 가는 것입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치약을 골고루 짜주시구요 손가락을 활용해서 거친 부분에 치약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칼에 날이 서있는 방향을 확인해 주시구요 같은 각도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밀어준다면 칼날이 잘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거에요 이 원리는 치약의 연마성분과 도자기 밑면의 거친 표면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물론 전문가에게 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와 칼에 물을 살짝 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구요 화면처럼 세부치로 칼날을 세워주기만 해도 칼이 잘 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겁니다 또한 날이 잘 들지 않는 가위를 가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번째 방법과 같이 쿠킹오일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먼저 화면과 같이 쿠킹오일을 여러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위를 사용해 얇게 잘라주시기만 해도 가위에 날을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아주 간단하게 칼을 가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싱크대가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했던 적 있으신가요? 물을 틀면 분명히 내려가야 하는데 뚫리지 않는 배수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 이물질만 제거하면 될 것 같지만 배수관이 막힌 경우 이물질을 아무리 제거해도 효과가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페트병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싱크대 뚫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페트병을 준비해 주시구요 준비한 페트병은 칼을 사용해서 화면처럼 잘라줍니다 이왕이면 끝부분이 말끔한게 좋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해서 다듬어 주시구요 이렇게 만든 페트병만 있다면 이제 싱크대는 아주 쉽게 뚫으실 수 있을거에요 먼저 방해가 되는 이물질들을 고무장갑을 끼고 제거해 줍니다 배수관이 보일 수 있도록 싱크대 부속도 제거해 주시구요 만들어둔 페트병을 배수구 구멍에 끼운 뒤에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수압이 높아져 배수관의 이물질들을 뚫어낼 수 있는데요 뭔가 단단한 물체가 걸린게 아니라면 아주 쉽게 뚫어낼 수 있을겁니다 싱크대를 다 뚫었다면 스탠바가지에 주방세제 2스푼을 넣어주시구요 과탄산소다 1컵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칼칼 부어주시면 거품이 잔뜩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탠바이 배수구를 어느정도 막고 있어 싱크대를 깨끗이 청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겁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차가운 물을 들어 물을 식혀주시구요 수세미를 사용해서 꼼꼼히 닦아주시면 아주 새것처럼 변한 싱크대를 확인할 수 있을거에요 참! 페트병이 없는 분들은 일회용 커피컵을 사용하셔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정보는 여기까지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나간아들입니다 오늘은 케이블타일을 이용한 아주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묶는것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번째입니다 먼저 테이프에 케이블타일을 묶어주세요 살짝 널널한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나선 끝을 날카롭게 잘라주시구요 테이프를 뜯을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번째입니다 케이블타이에 대각선으로 흠집을 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흠집을 내주시구요 한번씩 쭉쭉 비틀어주세요 세면대가 막혔을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안에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뜯어진 봉지를 묶을때 사용해줄건데요 묶는건 쉽지만 푸는건 보통일이 아니죠 오늘은 제가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사이에 이쑤시개를 꽂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케이블타일을 풀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만큼 정말 쉽게 풀어집니다 마지막은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쓸데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상단에 케이블타일을 한번 묶어주시구요 하단에도 한번 묶어주세요 그리고나선 끝을 잘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상단과 하단 사이에 케이블타일을 넣고 묶어주시면 손잡이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케이블타일을 이용한 여러가지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기에 비누를 잘라서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평소에 집에서 비누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비누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남는 비누가 많아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남는 비누를 색다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비누의 포장지를 벗겨줍니다 이왕이면 향이 좋은 비누를 사용해주시는게 좋아요 비누를 꺼냈으면 감자칼도 하나 준비해주시구요 적당한 그릇에 비누를 얇게 썰어줍니다 저는 감자칼을 처음 사용할 때 손을 크게 다친 경험이 있는데요 미숙한 분들은 꼭 장갑을 끼고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꼭 새 비누가 아니라 남는 비누를 활용하셔도 좋구요 저같은 경우 새 비누 반개를 썰어줬습니다 적당한 공병이나 플라스틱 컵도 준비해주시구요 썰어놨던 비누를 꽉꽉 담아주세요 첫번째로 만든 물건은 초간단 방향제입니다 향이 빨리 날아가는게 싫으신 분들은 마른 물티슈를 고정시켜주셔도 좋구요 예쁜 모양과 향을 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화를 꽂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비누 방향제는 욕실 변기 위에 올려놔도 효과를 볼 수 있구요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보시면 향을 더욱 더 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욕실뿐만 아니라 신발장이나 옷장 등에 넣어두셔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에요 쓰고 남은 방향제는 버리지 마시구요 꽃꽂이만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변기가 더러워졌을 때 몇 조각만 넣어주시구요 약 10분이 지난 뒤에 솔로 닦아가며 비누를 녹여주시면 정말 깨끗이 청소되는 변기를 볼 수 있을 거에요 세번째는 비누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 꿀팁입니다 비누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움직여 불편했던 경험 있으실텐데요 이때 화면처럼 고무줄을 끼워주시기만 해도 비누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에요 오늘은 비누에 관련된 여러가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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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가능합니다 gere notre Insight engage 엿 acquaint zusammen 윙 dicho